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게 위선으로 흐를 거라고 봐요 그게 진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애고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 우주에서 나를 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하는 분들은요 돌이켜보세요 저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요 남을 위해서만 평생 살았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엄청난 또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여야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여 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나는 그런 존재라는 애고의 자아상이죠 자기에 대한 그 사람 법계에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타주의자는 남을 돕는다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상이에요 남을 돕는다 이런 말을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돕는 거죠 진짜 남이 잘 되길 바래서 돕는 건지 남을 돕는 나 자신에게 감동해서 돕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보살이 되자고 제가 외치는 게 단순히 또 다른 회피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나가시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봉사를 택합니다 나의 자아상이 너무 형편없어지고 사회에서 고립될 때 탈출구로 쓰는 거예요 즉 남을 도우면서 사실은 내 살 힘을 얻으려는 거예요 좋게 보더라도 변태적인 자기애로 그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남을 돕는 나 자신의 도치대는 시의의식 속에 도치대는 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애고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신기하게 남을 도와야 애고가 박갑을 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경우는 변태적인 경우가 아니고 애고가 살려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살라고 라는 게 있다고요 내가 살라고 남을 돕고 있는 이 상태 자 그러면 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로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앞세워서 남이 잘 살아야 된다고 진짜 생각해서 돕고 있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왜곡되냔 말이죠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지냔 말이죠 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은 어떤 애고도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우주에서 이거는요 이기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이기적인 생각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법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감정 오감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여러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여러분의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법계에 등장한 남은 아무리 부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등장해도 여러분한테는 객이에요 부처님이 등장해도 색성향 미초법이에요 그 사람의 색깔, 그 사람의 소리, 그 사람의 냄새, 맛 제가 여러분 법계에 아무리 멋지게 등장해도 저는 여러분의 우주에서는 객이에요 주체는 누구예요?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주체는 누구예요?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예요?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데이터가 여러분께 제일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데이터는 이미 여러분의 또 프레임 속에서 왜곡돼 있어요 정확하지도 않다고요 정보도 없을 뿐더러 제한돼 있고 왜곡돼 있어요 제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하겠다는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객을 위하겠대요 그냥 나는 오늘부터 내 우주의 주체인 나를 포기하고 내 우주에 등장한 객들만을 위하겠다 이게 실상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죠? 안 맞는 소리라고요 여러분은 극강의 이기지자가 되세요 차라리 내 우주의 주인공은 나다 내 우주, 내 왕국의 주인은 나다 내 우주에 등장하는 객은 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들이 다 굶어죽지 않고 편한 거 봐야 나는 짐은 편하겠노라 이렇게 차라리 주장하시라 극강의 이기지자 그래서 이 우주 걱정하고 있는 거 이건 멋지잖아요 허허 이 백성들이 이거 큰일인데 저 객들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내 우주에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자꾸 등장하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 우주가 불편하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?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잘 사는 건 싫은데요 웬만큼 잘 살기를 원하시죠? 왜? 그래야 편해요 너무 힘들면 어때요? 나한테 돈 빌리러 올 것 같잖아요 내가 걱정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싫어요 자 보살이 아니어도 애고만 해도요 남들이 나보다 사이코 아니면 너무 처지거나 너무 잘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만 하길 바래요 그래야 대화 상대도 되고 소통도 되고 이렇게 서로 잘 통하거든요 이것도 다 놀라운 균형 감각 속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애고도 이 애고의 균형 감각도 존중해 주세요 이걸 너무 무시하면요 애고가 힘들어서 보살돌 못해요 그러니까 이타주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타주의 한단될수록 가서 보면 더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주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세요 내 법계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이 애고적으로도 내가 좀 편하려니까 너무 못 살지도 않고 너무 잘 살지도 마라 너무 힘든 애들은 없게 하자 그리고 왜 참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나 다 알게 하자 어쩌면 저는 우주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닐까요? 내가 만나서 좋았던 참나 내가 해서 좋았던 육바람이를 온 우주에 권하겠다고 온 우주인들이 다 이거 하는 거 보겠다고 그래야 내 마음 편하겠다고 저 솔직히 제 양심 편하자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제 양심 편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너 왜 그렇게 보살도에 목숨을 걸어? 그래야 내가 신나거든 그래야 내가 찜찜한 게 적어지거든요 차라리 우주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서 도울 거면 제대로 도와주자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도와주는 모습에 도치되거나 도와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도 살아보려고 거기다가 그런 걸 걸고 남을 돕지 말자 힘들 때는 그렇게라도 하세요 다만 보살이라면 그러지 말자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등장하는 객들을 사랑한다고요?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죽겠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랑이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정상적인 사랑도 아닌데 보살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아니 남을 도울 줄도 모르면서 자꾸 이타라고 하니까 애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태적으로 변형돼 가는 거예요 이타주의의 강조는 이걸 순수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도 제가 좀 교정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변태적인 것도 아니고요 나 살려고도 아니고 양심에서 우러나서 진짜 모든 인류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확 솟구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경우는 진짜 이해해요 인정하는데 그 말을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정말 남들을 나처럼 아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겪어서 좋았던 육바람이 남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남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럴 때 제일 건강한 보살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보살도가 나와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내가 나를 바꾸지 않고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지혜롭지 않고서는 남을 지혜롭게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자비롭지 않고서는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안 하기가 어렵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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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